거침없이 상승하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SM경영진이 적대적 M&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소액 조주를 향한 읍소에 나서 눈길을 끕니다. 조은하 기자입니다. 온종일 파랗게 물들었던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12만 1,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장중 13만 3,6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다음날 차익 매몰이 나오며 약세를 보였고 오늘은 6%대에 하락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 가격을 12만 원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SM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주가 방향성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성수 SM 공동대표의 폭로 공세에 이어 SM경영진은 오늘 하이브의 적대적 M&A를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불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고민하는 소액 주주를 향해 읍소도 이어졌습니다. SM은 앞으로도 사업적 이해관계가 SM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정 대주주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반대할 것이며 저희는 주주분들께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SM 3.0이 가져올 변화가 주주분들께 더 큰 가치로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SM은 오후 진행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하이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하이브가 내일 열릴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어떻게 응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SM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날선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이슈들이 산적 케이스입니다. 오는 22일은 이수만 전 총괄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낸 가처분 소송의 1차 변론이 예정돼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카카오의 SM 신주와 전환사체 인수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또한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는 다음 달 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점입가격으로 흐르는 SM 경영권 분쟁이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